한자를 읽어보세요 쇠금 날생 골여 물수 구슬옥 날출 매곤 매강 두자씩 읽어볼까요? 쇠금 날생 쇠금 쇠금 날생 날생 고을여 날생 고을여 고을여 물수 고을여 물수 물수 구슬옥 구슬옥 날출 날출 매곤 매곤 매강 매곤 매강 자 잘했어요 이번엔 성독으로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을게요 잘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금색녀수 하고 금색녀수 하고 옥출 공강 이라 옥출 공강 이라 아멘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